고농도 미세먼지의 확산으로 어제 세종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오늘 대전과 충남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.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대전과 세종, 충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돼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시설은 가동을 멈추거나 감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환자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.